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보도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국어로 계시고 여러분이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이 계신다는 얘기에 세계적인 화살을 하며 어떻게 보면 공연한 공연을 드릴 때 많은데요.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신 분들을 이해하실까 이런 부분들이 공연하니까 맞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분들의 내용들도 항상 공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그 인공기능한 화고와 이승현의 기반이 대결해서 화고바라킹이 같다는 우리가 믿을 게 있으면서 학부모님들 간에 성훈이 발견되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듣고 좋은 얘기들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교육 현실입니다. 아주 좋은 동작을 들어가서 또 성훈이 말하는 아주 좋은 대화를 가서 국회의 비키지 않으면 느리하지만 사회에서 인정하는 미제로 끌어쓰 수 있는 게 우리 장기 이 현실이 보다 그런 모습을 약한 좀 고치 못할 주목으로 내놈 나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방향의 현실이 이렇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뜻이 더 그렇다면 대학과 사회에 있어서 어떤 인재들을 뽑아야 되고 어떤 인재들을 들여야 되는 인재들을 하느냐 이런 그런 인재들을 하느냐 그런 인재들을 하느냐 이런 그런 인재들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아무래도 어떤 아이를 바라나 뽑아야 하는 인재상 이런 문제가 고른됐던 것 같습니다. 수능 94년에 수능이 생겨버렸던 제가 3월 때 가 있는데요. 언니 하나님 웃음이 맞고 오빠한테 눌렀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만약에 수능 뽑기 이런 생각도 많이 그렇지만 수능에서도 빙고 같은 그런 아주 좋은 학생들이 분명적으로 기업실에서 학생들을 키워서 기업 모델로 그랬을 때는 집단의 수능을 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대학 배회에서도 그렇게 말하면 대학생활에 수많은 가진 하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으로 출세가 돌아왔기 때문에 나는 더 학생들 하고 싶은데 얘기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활용한 교육이 나타났고요. 또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응용 다양한 교과들을 적합적으로 한 번 수능 제도를 맞춰서 공부를 공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많이 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점으로 세상에서 나타나게 개발하게 교육을 매척 위험한 개선 학생 고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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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모든 학교, 도발, 도발 수 있는 내용을 보고 교육과 아가자라는 학교에 기획과 장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초반하라기만은 학생들은 어떤 공교에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겠고 이런 기회도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도 어떻게 되면 잘 키워서 사회에서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피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인데요. 그리고 학생들과 학교들의 학교들과 학교들과 함께 대학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설치하고 학생들과 학교의 학교에들은 어떤 공교에서 어떻게 배우지 않을까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수치로만 보다는 기존에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 자체가 숫자로는 계산을 하다보니 이 비교적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숫자로 A, B, C, B로 또 나눠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제품들도 말하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저희가 수능으로 들어온 친구들 또는 학생부 학생들은 대학에서 원하는 중단체 연구를 통해서 비교 강좌랑 소식 말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학의 학적 사적 기술으로 평가한 선수에서는 이런 학생들은 극명의 비학생들이 성전히 극명히 현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두드러워주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야단, 사단, 사단이 올라가면서 학점고, 정사적으로 올라가, 석단하다라는 저희 학생공업자님의 학생을 말하는 게 석단 가능성의 진대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정사적으로 석단하다라는 내용들이 저희 대학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주 쉽게 매우 애매한 대학들에서도 아주 많다고 볼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 성과를 하고 계절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원고산이 대가나 어떤 대가에 대한 문의를 도와야 할 텐데 학습이 높은 아이들이 정말 불행한 대학생을 하고 있는 이 제로 하나하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이 대학 자체에서 어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원고산이 대가나 학점이 강 또는 피아인들이 비롯과학을 통해 대학 내에서의 또 같이 상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양도로 등으로 같이 관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화생공업자랑 부분들이 모르겠고 사장님이 또 쉽게 멋있게 들을까 봐야 하니 내가 봐서 또 몇 시작도 어둡듯이 슬피려서 그렇게 생각했고 또한 주문을 했어도 그 성과도 나오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신곡으로만 뽑고 또 문자로만 뽑는 장면이 학생들의 다양한 내용들 학생들이 또 교수하던 시내는 게 아니라 제가 내용들도 보고 꼭 들어가서 나와서 좀 성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오늘 또 뉴스를 받고 어느 가지 한 뉴스를 계속하고 이 학생들도 소화한 장면이 다양한 문제였던 분이 있다라는 학생들이 또 교수하던 시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교수하던 시내는 게 아니라 그러고 보면 학생들이 대학을 가오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하는 것이냐 그가 여신 주인공들과 여신 혜택을 받는 거고 대학을 공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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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해서 대학을 공유해서 대학을 공유해서 대학을 공유해서 그리고 동아인의 상단목에 체력 35분을 이뤄야 된다라고 부르게 나와있더라구요. 사실은 수학자녀는 근데 이렇게 수치가 또 불가족으로는 사회에서는 또 간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전형, 근접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는데 이 근접적인 성과에 대해서 너무나 수치에 익숙한 우리 사회 현실이 수치가 아닌 정성적인 부분에도 조금 부족한 것들도 좀 깰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은 대학 자체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학회와 대학 전부가 같이 상호실까지 있는 데에 대해서 이 근접적인 성과는 이것을 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도 다를 권 Charles Haley'S Safari 그녀의 상관하고 말이에요. 제가 많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해해요. 기약계에 아멘 기약계에 아멘 기약계에 아멘